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중구 삼덕동입니다 지금 앞쪽에 이 아파트가 삼덕 청아람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대구 사시는 분들 다 아시죠? 맞습니다 여기 저기 앞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보이죠? 저기가 경대병원입니다 경대병원 뒤쪽에는 바로 이 삼덕 청아람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대병원 앞쪽으로는 대구에서 중심 상업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동성로가 바로 앞에 있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새가 어디가 제일 잘 나갑니까? 손꼽아보라고 하면 여기 삼덕동 바로 손꼽을 겁니다 그리고 하팀장은 대구에서 원룸을 운영하려면 어디서 하고 싶노? 뭐 1순위로 잡아라고 하면 저는 이 삼덕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에 보면 이런 다가구 원룸 아니면 뭐 세받는 건물들 빼곡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밀집이 되어 있어도 이쪽에는 공실이 없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위치이고요 특히나 대구가 지금 다가구 이런게 많이 멸실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건물들 더 귀해졌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 미분양도 슬슬 나오고 그래서 불안해서 아파트는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건물도 주인세대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도 많이 찾으러 요즘 특히나 많이 나오십니다 저는 작년쯤이나 이런게 재개발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제 막 시작할 곳도 있고 이제 막 계약금이 지급된 곳도 있고 아직 잔금이 남은 동네도 있고 아직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많이 물건이 소진되어서 어떤 건물을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어서 나왔고요 지금 영상이 보여지고 있는 방향이 달구불 대로 방향입니다 저기로 나가면 경대병원역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건물은 바로 우측에 이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도 현재 관리 상태도 아주 좋고요 공실은 당연히 없습니다 외관을 보면 제가 그냥 내역을 안 봤을 때는 한 2007년? 8년 정도 된 건물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는 2013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자 거의 9년 정도 됐죠 그만큼 건물 지을 때 참 감각있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리석으로 모양도 내고 그리고 중간에 포인트로 파백으로 이렇게 포인트도 주고 조목조목 신경을 참 많이 쓴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건물의 구성은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이쪽 주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 이 집에 다 살고 계십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주차 현황을 보면 좌측에 여기 원룸... 아 원룸이란다 주차 4대 하실 수가 있고 우측에도 주차를 4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도 이쪽에 주차장 천장으로 실외기를 다 올려놔서 건물 외관에 뭐 실외기가 나온 게 없어서 외쪽으로 외관으로 봐도 건물이 참 깔끔하게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건물 내부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현관 입구도 참 이렇게 넓게 잘 빼놓으셨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현관을 좋아해서 그런지 오히려 건물 느낌이 좋습니다 자 1층에 들어왔고요 들어오니까 바로 따뜻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요 제가 건물 전면에 보면 이렇게 파벽으로 모양을 냈다고 했죠 그런 느낌과 비슷하게 1층을 또 이렇게 마감을 해두셨고요 그리고 여기 1층 아래쪽 보통 계단실 아래 아 계단실 아래에도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 여기는 계단실 옆쪽으로도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이 창고 엄청 크네요 요걸 뭐 선반 지금은 어찌 보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요거를 선반으로 정리 잘 해놓고 아니면은 뭐 문 하나 달고 해도 좀 다른 용도로도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도 이렇게 화분이 놓여져 있으면 좀 사람 사는 집 같고 느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들더라고요 아마 세입자분들도 여기는 뭔가 좀 편안하게 느끼는 점도 있다고 분명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구가 총 4가구가 있는데 원룸하고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룸 하나와 원룸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으로 주인분이 계셔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도 원룸 세 가구와 투룸 한 가구 그래서 2층과 3층은 동일한 그렇게 배열로 되어 있고 제일 있는 주인 세대까지 있는 구조인데요 주인 세대 앞에도 원룸이 한 가구 있어요 그래서 원룸 하나 세 받고 있고 나머지 주인 세대에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은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잘 해놓으셨네 여기서는 원룸은 세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원룸은 한 40 이상 보면 돼요 40 이상 40에서 43 43? 투룸은요? 투룸 60 60? 아 알겠습니다 자 옥상에도 지금 이렇게 테라스 방무목으로 이렇게 하나 짜두셔서 옥상 공간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에는 여기 진석타워 보이죠? 진석타워 앞에는 빌리브에서 프리미엄 아파트를 주산복합을 짓고 있고요 바로 이 앞쪽으로 나가면 경대병원역 충분히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병원이 바로 앞에 있고요 삼덕 청아람 아파트로 있는 위치고요 건물에서 동쪽으로 하면 바로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에서 바로 다음 동네가 여기 삼덕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의 임대료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43만원 정도 투룸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임대료가 이쪽 동네가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가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새도 잘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내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주인분이 같이 옆에 계셔가지고 건물 설명하는데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편하게 잘 봐주셔서 옷상까지 잘 보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이 건물 내용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원룸 7개와 투룸 2개 주인체대 총 10가구에 대지 198제곱미터 건물 354제곱미터 구평수 한 사람은 대지는 60평이고요 건물은 107평 건축년도 2013년 3월에 중공에 났고요 현재 매매가 15억 5천입니다 대출은 2억 8천 현재 보증금 여기는 전부 다 월세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조금 작은데 보증금 3천만 원 있고요 현재 인수가격은 12억 4천만 원입니다 대출도 작고 보증금이 작아서 현재 이 건물 인수가격이 높게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436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 394만 원 넘는 건물입니다 수익도 굉장히 고수익이죠 어찌 보면 전부 다 월세로 전환이 되어있고 그리고 빠져나갈 이자가 적기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월세는 월세 놓여있는 거는 좋은데 대출이 적어서 추가 대출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인수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인수부담을 줄여서 건물을 인수하시고 어느 정도 수익도 잘 받아가실 수 있게 관리도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 관리할 것도 없는 동네이긴 한데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필요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한번 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